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래도 대박 납붙이 해! 아무래도 대박 납붙이 해! 이 정도인데? 언니, 어머도 말할 거야? 영화를 너무 오래 안 샀는데 지금 할까? 숨 쉴 수 있는 곳 어머니 바쁘신다고 봐 그러게 오 시원아 오 시원아 오 엄마 달달해 저 엄마랑 통화해볼까요? 어 근데 엄마 이제 가짜의 취향대로 여보세요? 엄마 많이 바빠? 근데 절대 안 오셨는데 아 이제 밥 먹어? 엄마 지금 스피커폰이거든? 미쳤나봐 미쳤나봐 엄마 인사 한 번 해줘 썸녀들한테 어? 썸녀들한테 인사 한 번 해줘 어 이제 빨리 끊어 뭐야 딸을 위해서 한 마디만 해줘 시작 아 우리 수업 많이 부탁드려요 엄마 뭐야? 엄청 낯가리네 엄마 한마디 할래요? 어 시원이 지금 그냥 엄마 예쁜 목소리 뽐내주면 돼 이거 인섬이야 우리 팬들이 보는 거지 맞아요 아 그러면 한 마디 해? 네네네 어 인섬이야 시원이 엄만데요 아 이거 듣고 있어? 고마워 안 들리는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나도 아 그쵸 완전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고마워요 엄마 어 엄마 식사 뭐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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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 어머님이랑 인사해 봐봐 어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여기 수아 엄마도 있어요 수아 엄마도 있어요 수아 언니 엄마도 있어 진짜? 엄마 말해봐 이 팬분들한테 한 마디 해 아 팬분들 아 팬분들 안녕하세요 김유연아 어머니에요 드링캐쳐 드링캐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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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더 쇼부 더 쇼챔 엠카 지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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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뮤직뱅크입니다 곧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시작할거죠 갑시다 저처럼 나는 꽃게 잊잖아요 이것이 있는 지 이거 정말 좋대 하고 싶은데 막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잘 안되더라고요 어 차가워 저 오늘 엔딩이에요 엔녀 엔녀의 표정으로 보고 보여줘 요정 맞아요? 난 완전 기대할거예요 엔마해 엔마 엔딩 마녀 마녀? 응, 괜찮지? 오케이, 마망하면 안 돼요? 어, 좋다 좋다. 오, 언니 언니가 완전 좋아할 것 같아. 빨리 입에 넣어, 빨리 넣어. 신영 씨의 마들레? 맞아, 맛있을 것 같아, 예뻐? 내꺼 봐. 저희 이제 곧 생방으로 갑니다. 다들 오늘 너무 예쁘시고 잘하시네요. 오늘 드림캐쳐도 화이팅! 배부러. 덥고 배부르고. 근데 이거 끝나면 먹을 거예요. 어제도 스케줄이 일찍 끝나서 지유랑 저랑 애인 조빠랑 셋이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갔어요. 아, 나. 아, 나. 아, 나.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지유야. 발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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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당하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니까 날 늘지? 아, 치스. 이건요. 제가 오늘 코인 빨래방 갈 거거든요. 좋은 세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나는 이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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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제. 누가 그랬지? 그 팬 들고 있는 사람 없는데? 없는데. 이거 인소 감성으로, 내가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인썸이야. 빠짓. 언제까지 그렇게 예쁠래? 끝났어요? 내 사랑으로 선내주지. 콕콕. 씩 썸내는 입구. 아, 춤. 음. 음. 스타일 아니야? 네, 맛있어요. 맛있지? 나 한 입 마셔볼래? 이거 왜요? 맛없어? 맛있는데. 맛있는데? 진짜 잘 적었는데? 진짜? 나는 글씨체 어릴 때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글씨체를 연습까지 했어? 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딩. 나 피우피 배웠었는데. 나도. 맞아, 한 달. 나도 한 달. 여름방학 때. 나도. 문학단타 가는데. 나도! 아, 대박.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 이 마음을 다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 글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응, 좋아, 좋아. 응, 됐다. 짜잔! 예술적이야. 예술적이야. 느낌이죠? 네. 느낌이싱? 한 번 더. 아니, 이거 수아가 진짜 잘해. 그래요? 진심. 아, 잘 건다. 안녕히 말해봅시다. 가세. 네, 지구. 결승. , 이팔을 이쁘야. 펜 перевYN. 이 백이십. 근데 왜 자꾸 그렇게 겨드랑이? 안 부지냐? 아, 겨드랑이가 포근하단 말이에요. 아, 왜? 으아아아!!! 언니가 안 입는 소용없어 자 누워봐 비행기 해줄까? 비행기? 비행기 해줄까? 어? 비행기! 이야! 밑에서 머니가 진짜 웃기다 웃긴다! 발 접었어? 이리 봐봐 눈물 나요 비행기 찜! 비행기 택배 신발이 벗어내는 찜! 문이 열렸습니다 찜! 감사합니다 발가락 발을 들어주십시오 자 어디로 가실겁니다 어디로 가실겁니다 제발요! 그만해주세요 야 우리 로스앤젤레스 가자 아니요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어 너도 내 태워줘봐 제가요? 아 벌써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유시아 으아 더워 아 아 아 아 아 드시면 돼요 네 몰래 드시면 돼요 아 아 으아 으아 나 이런거 너무 좋아 하하하하하하 생일축하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진짜 오늘도 멋있었다 와우 고맙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